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 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성용 선생님입니다. 2024년도 수능을 어느새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. 이제 할 것도 되게 많고, 또 고민도 되게 많고, 또 기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텐데요. 하나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독서할 거예요, 엄매할 거예요, 화작할 거예요, 또 여러 가지 할 거예요. 기술도 풀 거예요, 사설 모의고사도 풀 거예요. 할 거 되게 많아요. 고민들이 많겠지만 놓치지 마셔야 돼요. 문학을 잘해야 독서를 잡을 수 있어요. 음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1교시가 80분이잖아요. 우리 45문제 풀어야 되거든요. 아무래도 독서가 팜 하고 다가오는 게 커가지고 독서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. 독서는 결국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 독서를 잘하려고 그러면요.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답을 정확히 골라내려고 그러면요. 시간을 잡아야 돼요. 근데 그 8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. 독서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. 독서 연습하시면서요. 동시에 문학과 선택 과목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. 한계도 틀리지 말아야 되고요. 또 문학과 선택 과목을 정확하게 시간 내에 풀어주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을 독서에 쏟을 수 있으면 그러면 독서가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올라가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2024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 문학을 먼저 잘 해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서도 그리고 선택 과목도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기출도 공부하고 사설 모의고사 문제도 풀고 그래서 후회 없이 1교시 국어에서 먼저 성공하고 그 기운으로 2교시, 3교시까지 남아있는 수능시험 마무리 될 때까지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. 아시겠죠?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미 달려왔던 것도 또 앞으로 갈 것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때가 되겠는데요.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그 다음에 정신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지금부터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. 문학이 그래서 그 문학을 먼저 공부를 시작하시고 또 문학과 함께 독서, 문학과 함께 선택 과목 이 세 가지를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1교시 국어를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셨죠? 자 그래서 예비 고3 또 이제 수험생 여러분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요. 문학이요. 문학 놓지 마시고 문학 개념어 또 문학 나와 있는 작품도 굉장히 많습니다.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수원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 라고 말하는 게 94년도부터 평가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 과정에 해당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본인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문학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문학을 잘해야 독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그리고 정확도,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정확도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. 아시겠죠?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우리 공부 재밌게 한 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. 선생님 게시판엔 조교안이고요. 연구실장님 아니고요. 선생님이 직접 답변답니다. 아시겠죠?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게시판에서 만나도록 해요. 멡실장님 Initim 그리고 열장 영상